오늘은 알뜰 하이퍼마켓 여기에 스티커를 다 모아서 이거를 다 모아서 가져가면 소정의 상품을 준다고 돼 있는데 뭘 줄지 궁금합니다 한번 요거 다 붙이고 뭘 줄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스티커를 다 붙였습니다 이제 가서 뭘 줄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루마리 휴지 8롤 이거 주세요 두루마리 휴지 8롤 받아왔습니다 이거 남았던 거 3개 붙여서 또 47개만 더 붙이면 또 받을 수 있습니다 스티커 모으는 재미가 나름 쏠쏠한데 그거에 비해서 받는 거는 좀 작긴 하지만 그래도 공짜니까 살림에 붙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오랫동안 모아서 엄청 큰 기대를 했는데 뭐 딱히 납당한 게 받을 만한 게 없어 가지고 그냥 두루마리 휴지 8롤 짜리 받아왔습니다 쏠쏠 뭐 딱히 줄지 1500원 쏠쏠 ва k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